자, 시간이란 게 참 오묘합니다. 우리 구평을 치른 지 벌써 일주일이 훅 지났죠? 자, 우리 구평을 치르고 나서 많은 실망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슴에 상처도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서 심기일전, 의지를 다시 또 충만시켜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다가 이게 또 작심삼일이 되지 않느냐, 사람이다 보니까 그 시험지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있었던 상황이 쓱 휘발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평과 어떻게 연계되었나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법의 매뉴얼, 수안책을 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퀘스트를 준비하려다가 그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지만 사실 수능에서는요, 잔실수의 등급이 떠밀려가죠. 등급이 갈리죠. 우리가 시험지를 보고 나서 자기 스스로 오래 현명하시기 때문에 뭐가 문제다? 내가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아, 미치겠다. 까딱.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찾았는데 이제 그럼 그런 사고가 왜 생겼는지 정확한 원인, 이건 심리적인 겁니다. 원인을 찾으시고 이제 대책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도모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캐스트의 타임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하려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점수화할 시기라는 겁니다. 다 갖고 있어요. 새로운 거라면 새로운 실력이 생기고 이것보다는 지금까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또 1년 이상 이렇게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에서 깨어나듯이 표면화시키시고 점수화할 차례죠. 단, 단, 부단한 노력이 꼭 필요한 것이고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만약 공감이 된다면 공감만 하지 마시고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수능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 평소에 1년간 준비하고 뭐 사설 모의고사나 문제 짚을 때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왜 꼭 평가 문항만 만나면 이런 잔실수 때문에 한 문항이 작살나느냐. 자, 여러분도 보통인지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지식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왔니? 이렇게 묻는 거라면 평가원의 문항은 이거 알아왔니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은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것을 이용해서 이걸 줄 테니 그 다음 생각을 연결할 수가 있니? 이걸 묻는 것이 바로 평가 문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 문항,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평소의 버릇, 이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평소의 버릇이 수능장에 나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부는 굉장히 편하게 하는데 여러분 알죠? 우리 평가, 고3 같은 경우는 수능을 아직 치르지 않았겠지만 수능장이라는 것은요. 평가한 그 시험의 한 10배를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급도로 긴장된 상태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그 순간만큼 힘든 그런 시간의 하루도 없을걸요. 그런데 공부는 편하게 하면서 불편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일부러 불편하게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그 11월 달에 수능장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문항을 한 번 처음 봤을 때는 그래 처음에는 이건 이거고 차근차근 해 나가겠지만 이것을 두 번, 세 번 같은 문항을 반복을 하면서 좀 더 줄이고, 좀 더 줄이고 하면서 생각을 짧고, 일목요연하게, 클린하게 그래서 제가 심플이지 베스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부단한 연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수능 문장은 절대 여러분들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속단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물론 공부가 된 상태에서 연습이 되어야지 속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설정이 무엇이고 묻는 것이 무엇이고 확인하고 어떻게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거기서 문장을, 발문을 읽어 가면서 키워드가 나오면 준비한 개념 자기 생활 먼저 떠올려 놓고 매치를 시켜 나가면서 원하는 바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문외 상태로 어 그래 그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생각하려니 이게 사고가 막히는 겁니다. 항상 공격적으로 A, B, C, D 이렇게 뭔가 전개 과정이 있다면 A, B만 딱 보면 A, B 다음에 C를 눈치 까야 돼요.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눈치 까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대책도 짧게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공감이 되는 반드시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잔실수. 아유 미치겠어.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왜? 근데 또 하나가 문제점이 뭐냐면 뭐 20문항 중에 잔실수, 실수 하나 때문에 하나 틀렸어. 그럼 이것은 실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어 이건 내가 아는 건데 실수로 틀렸어. 아니야. 이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능장 가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개, 세 개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런 잔실수로 문제가 틀렸을 때 만약에 세 개, 네 개가 이런 게 나타났다. 이제는 정반대로 그냥 좌절해버리죠. 자, 잔실수의 이해. 아무래도 가까운 구평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마 지금 살아날 겁니다. 그 기억이. 어떤 상황이었던가. 제가 항상 이미지화하라 그래요. 눈이 뇌가 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봐요. A, B, C, D에 뭐 물론 자기한테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정답률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 정답률이면 30%, 40%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자신이 80% 문항에 만약에 틀렸다면 이것은 자기한테는 정답률은 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사례는 다르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B, C, D. 분명히 다른 거죠. 이 문제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B하고 D가 그림 속에 섞여 있다든가 또 발문 속에 들어있다든가 또 만약에 어떤 크기 비교를 할 때 이게 A, B, C, D 순서라면 별 지장이 없는데 크기가 서로 뒤바뀌는 순서일 경우에 이것 갖다 눈은 B라고 읽고 뇌는 D로 인식해서 어긋나는 경우 이런 사례는 많아요. P하고 Q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Q를 이렇게 이탤릭으로 썼으니까 구별이 되지 사실 시험지 문제상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눈은 P라고 읽고 뇌는 Q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도 아니 이렇게 라지 P, Q 쓰지 왜 이렇게 썼느냐 평가원은요 여러분들 골탕 먹으려는 게 아닙니다. 평가원은 우리 머리 꼭대기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휘말리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 그분들이 한두 번 출제해본 분들이 아니겠죠. 모든 정답률의 데이터 기역리은 택에서 어떤 부분에 걸린다. 이런 부분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8번 같은 경우에도 기급법 문화 이거는 실제로 사례를 제가 목격을 한 겁니다. 누가 얘기를 한 거야. 다 맞았는데 8번에 이것 때문에 실수해서 틀렸다. 이거 아주 큰일입니다. 굉장히 큰일이에요. 지금 제가 읍졸이라는 얘기를 고차수업 중에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얘기하겠지만 A는 M분의 F 이런 게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같은 힘일 때 두 A, B의 물체가 있는데 질량비가 1대2야 그럼 반비례니까 어때요. 2대1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게 뒤바뀐다는 겁니다. 실전가서 분명히 더 크다 했는데 뒤바뀌어서 보기에서 OX판별로 잘못 들어가버리는 거죠. 읍졸이세요. 질량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으면 같은 힘 받았어. 질량 작은 놈은 쉽게 변해. 가스도 커. 커라는 이 단어를 뇌 속에서 끄집어내고 읍졸인다면 순서가 뒤바퀴를 사례는 줄어드는 겁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 D급번에서 얘기한 게 이거야. 평균 속도를 해보니까 V하고 2분의 3도이야. 같은 시간이야. 이동거리기 하는 거야. 어 그러면 2대3이야. 그래서 뭐가 뭐의 몇 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제가 항상 밑줄 치면서 뭐가 주어에다 밑줄 치라고 그러죠. 이미지가 뇌를 도와주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읍졸이라고 아 얘가 속력이 작아. 그럼 조금 움직이지. 길이 작. 이동거리 작지. 얘가 더 빠르죠. 그래 이동거리 크지. 같은 시간에 그렇게 읍졸이면서 가면 여기 써있는 숫자가 뭐가 뭐해 뭐 2분의 3배 하고 딱 나왔는데 그냥 매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읍졸인과 뇌작동 아주 짧은 뇌작동이 없다 보니까 뭐 말은 뇌적 서술 이런 얘기하지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읍졸이세요. 어 그래 뭐가 했으니까 얘가 작으니까 조금 가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니까 일단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매치가 돼. 이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시각적인 얘기인데 숫자 1, 2, 3, 4, 5, 7, 8 제일 비슷한 게 3과 2죠. 비슷해 보이잖아요. 왜 그 급박한 순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반비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6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크기 비교해 꼭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델타2는 이게 제일 많은 실수사례입니다. 내용으로 따진다. h람다 분의 c 이건데 이건 잘 안 틀려요. 근데 이게 반비례 위치했다 보니까 이걸 뒤바뀌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럼 써놓으라고 그러죠. 장사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내려온다. 이거 없다 치고 이만큼 내려오고 얘가 올라간다. 그럼 이미지화하세요. 몇 초? 1초도 안 걸려요. 그래 이거 방출하는 거구나. 이거 올라가려면 이거 표시해놓고 보면서 주니차 크네 짧으네 주니차 장래 크네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놓으라는 겁니다. 자 또 이 13번에도 기억 같은 경우에 이게 1에서 2초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3초인가 그럴 거야. 그런데 보통 여기 때문에 또 틀린 경우도 있죠. 다행히 이제 이 문제는 니은 디귿을 이 니은 디귿을 이 틀린 거니까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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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하다 다시 보겠지만 이러면서 결국 뇌는 귀찮으짐에 빠지게 되고 몇 초의 누적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어 이거를 밑줄을 치고 이거 인식하면서 읍절이면서 어 1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급박하다 보니까 0에서 3초로 1에서 3초인데 0에서 3초로 인식을 그래프 넓이 이거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거의 모든 문항이 0초부터 얼마 이렇게 많이 묻다 보니까 눈은 빠니 1이라고 보면서 뇌는 0으로 인식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잔실수 어떻게 방지하는 거냐 시험의 스킬 아니에요. 문제 보는 스킬 아닙니다. 평소에 버릇이 그대로 나타난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반드시 백지 복습을 얘기를 하죠. 문제 하나 풀었으면 눈팅만 한단 말이에요. 절대 눈팅하면 안 돼요. 문제 하나를 풀었으면 이제 그 그림을 뭐 복잡하게 막 다 그리라는 거 아니야. 그 그림에 필요한 대로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리고 거기에 람다 D 이렇게 써가면서 P 이런 거 써가면서 아까 제가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쓰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바뀌는 이런 운동은 줄어들고 평소에 그대로 공부하시면서 연습하는 거죠. 써가면서 읍조리셔야 됩니다. 평소에 도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고 답내는 공부를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물론 답도 내야 되죠. 하지만 답내는 것 이전에 문제의 설정에 그래서 짧게 짧게 가는 제가 말씀드리자나 절대 빨리 풀려 하지 말고 짧게 짧게 가는 연습을 하셔야 그것이 몸에 배워서 그대로 짧게 가는 건데 공부할 때 편하게 이것저것 이것저것 하면서 이거 풀었어 이거 알았어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실정하면 상황은 아주 다른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수능이란 건 굉장히 가혹한 시험이죠. 주관식이나 논술 같은 경우는 다섯 개를 체크할 때 네 개 정도 제대로 쓰고 하나를 잘못 썼다 못 썼다 잘못 썼다 그랬을 경우에 부분 점수라도 있지만 수능이란 것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아무리 정확히 알았어도 하나가 삐듯하면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냥 한문항 자체가 작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준비했을 때 철저하게 도모를 하셔야 돼요. 아 항상 공부하실 때 실전장애 상황을 생각하시고 빨리 막 서두르면서 급박해 공부할 때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처음 볼 때는 처음 볼 때는 차근차근 가지만 이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면서 자꾸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시간의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통 그러죠. 3페이지 반대 4분 5분 남았어. 이제 그때부터 초입기 돌아가. 특상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시험 자체가 특상돼서 이론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시간평장 지연이.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시간이 받고 모자르는 상황이 되느냐. 물론 바로바로 떠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 또 하나는 문제 안에서 눈팅을 하는 거예요. 왜? 빨리 풀고자 하는 생각에 음 어 어 이거 살짝 어 그래 오케이 자 이게 별 시간 안 흐른 것 같죠. 지금 이게 한 6에서 7초 길게는 10초까지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눈팅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눈으로 보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이제 문제점은 한문항에서 이렇게 7에서 10초 가량을 더 머뭇거리는 경우도 생기지만 이게 10문제만 누적이 돼도요. 봐요. 7초로 해볼까요? 그 짧은 몇 초가 안 되는 거지만 몇 초 안 되는 이 7초가 10번 이상 반복돼 봐요. 문제마다 이게 누적이 되면요. 7, 80초가 됩니다. 1분 이상이 됩니다. 한문항풀 시간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머뭇거림과 또 거기에서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 못하니까 누적되어서 결국 4페이지에 찍게 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이미지가 뇌를 도와주도록 머뭇거림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눈에서 뇌가 이루어지도록 써놓고 짧게 짧게 쓰면서 가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 자기는 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써놓고 이미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OX판별 들어갈 때는 딱 보면서 이게 작지 이게 크지 그렇게 미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시험지 상담 같은 경우는 곧잘 하는데요. 평가원 모여서 끝나고 나냐 제가 1, 2, 3페이정도 이렇게 유심히 봐요. 4페이지 보기 전에 그러한 열의 일곱은 맞아 떨어져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다 뒤에 4페이지 보이나 달라 거의 나타나요. 오히려 1, 2, 3페이지가 깨끗하면요 시간이 더 걸렸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지금 얘기한 눈으로 보면서 시간 흐름을 인지하지 못해서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몇 초간이 계속 누져 있는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이런 누적이 제일 무서운 거죠.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바로바로 이거 시간 안 걸려요. 다 들으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쓰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지만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정반대예요. 이미지가 뇌를 도와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백지 복습이죠. 이거는 문제를 풀었으면 그걸 뭐 두 번 세 번 외워서 해라. 풀이법이 몸에 이게 아니라 풀이법 스킬 유형 나누기 이런 거 실전 가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거 이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그 그림이 숨 쉬듯이 몸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야 돼요. 즉 문제 나온 그림을 그대로 이쁘게 다그려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자신이 그려가면서 그려놓고 그리고 또 문제 있는 그 기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읍졸이면서 람다 D A 뭐가 뭐에 몇 배 이렇게 자기가 써가면서 그림에 뚫고 가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뚫고 가는 그런 연습이 안 되니까 당하는 거예요. 수능 문장은 절대 물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묻기 전에 자신이 공격적으로 먼저 끄집어놓고 매치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저거 나오니까 뇌가 멈추린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물음을 당하면 휘말리게 돼 있습니다. 키워드가 몇 개나면 속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바로 먼저 자기 생각을 먼저 끄집어놓고 매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풀 5원칙은 우리 상당히 우리 같이 하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첫 번째 발문 길다 겁먹지 말고 달락을 끊어가면서 읽으십시오. 이건 잘해요. 두 번째 이미지화하세요. 밑줄 띄기리 언드라인 동구반이 치고 세모 치고 이거 시간 안 걸려요. 오히려 눈에 확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16번에 자기장 문제 같은 경우에 그게 줄 수가 많잖아. 그림이 이쪽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발문에 줄 수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절색이 반대란 말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막 바쁘게 눈팅하고 지나다 보니까 그 설정을 놓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되죠. 문제가 이루어지질 않죠. 전류의 세계가 반대. 제일 중요한 설정이라면 밑줄 치면서 눈에 준비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직독직해 읽으면서 동시 생각하는 연습 수능장 굉장히 긴박하고 불편한 장소라는 걸 명심하세요. 특히 10번 같은 경우에 특산대성 이런 문제인데 제가 실험 문항은 개념 문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읽음을 동시에 섞어주셔야 돼요. 이 문항에 디귿 같은 경우에 어? DA 대 DP LA 대 LP 이게 뭐지? 자 문제 앞에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순간에 작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디귿을 먼저 보기 전에 실험가 실험나 과정 쭉 나오죠. 그럼 거기에 TA TP 빗시계 그림 이미지로 해놓고 이거 빗시계 그려놓고 그런데 1초 안 걸려요. 그리고 그 밑에 과정 보니까 DA 어찌 쭉쭉 그림 보면서 수축 표시해 가면서 그래 이 길이라는 것이 바로 D 이퀄 SMVT가 특상을 지배하는 거라 했었죠. 빛이 핵심이 되면서 주인공면서 D는 우선속력 VT 그리고 T의 차이가 있죠. 또 그 밑에 과정 보니까 그 빛이 움직이는 길이 L 빛의 이동거리 이거 주의하라 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L은 S는 VT니까 L은 CT 자 과정을 읽으면서 D는 VT 생각했고 또 그림 이미지 다 관리해서 D 작은 D 써놨고 또 L 보면서 L은 CT 그것도 S는 VT니까 어차피 T는 서로 비례하는 값이 되니까 그래서 디귿 보더라도 D는 VT였고 L은 CT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가야 되는데 무방비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제가 많이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눈팅은 더더욱 위험한 겁니다. 깔끔하고 또박또박 짧게 쓰십시오. 그림이나 자료 문제 나온 그림을 이용해서 거기에 짧게 짧게 기록하면서 눈이 뇌가 되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기록만이 살기라고 말씀 안 드리죠. 그 다음 보기를 읽기 전에 어느 정도 해석을 해놓고 그리고 매치를 시켜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물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꺼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보기 읽기 전에 어느 정도 해석을 해놔야 되는데 여기서 안 하고 물음을 타이저로 당하면 어 이건 뭐지? 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기 읽기 전에 어느 정도 해석을 하라 이게 바로 스스로 뚫고 한 연습 아니 무엇을 물어볼까 눈치까지 못한다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런 설정을 보고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눈치까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수능 준비에 큰 부분이 비어있는 겁니다. 좀 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수화시키고 표면화시키는 작업을 부단히 이게 어려운 거죠. 부단히 노력하시고 도모하셔야 됩니다.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문제 풀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실모도 보시고 또 기출도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하는데 그런 문항을 만났다면 절대 그냥 슥 하고 새로운 문제 찾지 말고 그 문항에 대해서 이게 실전에 생각하면 어떻게 됐을까 스스로 시뮬레션도 하면서 나는 어떻게 기록해야지 스스로의 루틴도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바로 진짜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듣고 이해했다 했는데 점수가 되지 않는 사례 바로 여기서 발생하고 원인과 대체 그리고 실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싸워가면서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정말 우리 1년 동안의 고생하는 것 잘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선생님도 좋은 강의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합니다. 파이팅!